오늘 아침부터 피터와 제이슨은 연습에 빠져있는데요. 오늘 밤 이 모든 것을 빌려줄래요? 너무 불편해. 방찬배우님,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저희 사랑하는 중이니까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이슨도 안해요. 선생님. 선생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자신의 매력 포인트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망스러움. 경망스러움. 알겠습니다. 애교 다운 재병 준비. 런돌기 전에 각오 한말씀만 해주세요. 정말. 다시 한번만 해주세요. 재미지게. 재미있게. 신부님. 각오 한말씀만. 아멘. 아멘. 절친. 잭. 영어 배우님. 두번째 런 직전인데. 네. 어떻게.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네. 파이팅. 파이팅. 지금 녹화 중 아니죠? 응. 어êmes hazard 중. 아 Authentic. sorts accounts retention subscriber when he's jej. 아 restrained into plenty of season 17 years más, 큰bly blogging. what I'm doing ? I care how is it going? eww Hillary's job again. 열심히 하겠습니다. arose. 정말 최고네요 눈빛은 네일러인데 걱정되나요?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뭐 하시는 거죠? 찍고 싶어요 아니지만 공공장소에서 조심해 주시고요 부야 지금 본모습 나오죠? 여러분 찬빛의 본모습 방금 보셨죠? 뭐야 치워 지금 웃는 모습 죄송합니다 다들 각오 한마디씩 해주세요 각오 한마디 이번에 휘런이잖아 각오 각오 죄송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근데 왜 이렇게 안 지을 거 없죠 다들? 즐겁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cause 타고